하반기 2021년 하반기 실시간 강의 패키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반기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자꾸 튕겨져 가지고 짜증을 하시는 분들이 항의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다 해결하고자 변화를 줬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캐릭터인데 누군지 다 아시나요 저번달 알려드렸는데 실물과는 사뭇 다르지만 샤인쌤 피노키오쌤 수달쌤 입니다 자 이 세분은 줌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샤인쌤하고 피노키오쌤은 이미 줌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수달쌤도 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서 진행할 거고요 저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6월까지만 지금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반기에 에디슨 초등학교 1,2학년은 에디슨 6호부터 7월부터 11월까지만 진행합니다 10호까지만 있어 가지고 6호부터 10호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은품은 좀 이따가 종류가 좀 많아져 가지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걸로 그리고 3,4학년은 뉴턴을 이어서 6호부터 10호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유튜브 라이브에 가장 큰 특징은 마이크가 안되고 캠이 안되고 단 채팅은 되고 발표는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로 사진이나 음성이나 영상을 보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냥 발표만 하는 게 마이크 사용하는 거에 집중지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수업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6학년도 아인슈타인이 진행이 되고요 6호부터 10호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생물관찰은 매월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7월에는 장수풍뎅이 8월은 너무 더워 가지고 9월에 통과하고 9월에 스마일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죠 스마일게 그 다음에 엘플스네일 그리고 이번 올해 추가된 게 느타리버섯입니다 집에서 잘 키워서 먹으셔도 되니까 느타리버섯 10호만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드게임을 몇 번 진행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보드게임이 좀 비싼데 그죠 상대적으로 좀 비싼데 보드게임을 한 달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크북 3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연산교제 대신 연산빙고 이게 함축적인 의미인데 연산교제로 드릴하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연산빙고로 수학의 기초 사칭연산을 쉽고 재미있는 빙고게임으로 연산능력과 사고력 사회성을 업 할 수 있는 연산빙고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읽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 읽는 거는 사전에 음성을 녹음해서 줘도 되고 영상으로 작업해서 줘도 되는데 제가 하나 이번에 트랜스틱 보드게임 진행하면서 한 학생이 발표한 발표자료를 미리 작업을 해서 영상을 보내줘서 수업시간을 보여줬던 건데 한번 보실게요 아이들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메이킹게임을 발표하겠습니다 게임 제목은 빨리 버려 게임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맞춰서 가장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게임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틱을 움직여 같은 모양을 만들면 종을 친다 2. 참가자는 모두 다른 모양으로 시작한다 3. 종을 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이다 게임 방법은 1. 카드를 섞어서 더미를 만들고 종과 함께 가운데에 놔둔다 2. 각자 스틱 5개씩 받고 순서대로 더미에서 카드를 똑같은 수로 가져간다 3. 나의 카드 한 장을 보고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4. 다른 한 장을 또 꺼내서 3에서 만든 모양을 가지고 스틱을 움직여 같은 모양을 만들면 종을 친다 못 만든 경우 카드를 버릴 수 없다 5. 같은 방법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 조건과 승리 조건은 카드를 먼저 다 버린 사람이 이긴다 한 사람이라도 카드를 다 버리면 게임이 끝난다 감사합니다 오 잘 보시죠 어 아이들이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아 시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죠 그 예 기존 월요일 수업이 어 아까 진행했던 에디슨 뉴턴 아인슈타인 기존 시간이구요 7시 아 그리고 또 바뀌는 게 어 이제 정시에 시작합니다 자 에디슨은 7시 그리고 유턴은 8시 아인슈타인은 9시에 시작이 되구요 그리고 어 생물관찰은 목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로 옮겨집니다 금요일 자 8시에 합니다 그리고 어 연산 민고는 예 금요일 7시에 진행합니다 네 자 에디슨 뉴턴 아인슈타인 아까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예 아니 잘하죠 그리고 트랜스트도 재밌게 잘하고 계시군요 네 자 이번에 수달쌤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여기도 다 정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7시 자 일단 1 2학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초등학교 1 2학년은 수학 100제 진행하는 융합사고력 교재죠 자 화요일날 7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 팩토 초등 창의사고력 수학 팩토 아시죠 네 정시에 시작하면 50분에 끝납니다 네 초등 창의사고력 수학 팩토 시리즈 아시죠 예 자 2레벨 2레벨을 진행하는데 어 자 목요일날 합니다 팩토 시리즈는 목요일날 7시에 진행을 합니다 어 그러면 1 2학년인데 수학 100제랑 팩토랑 무슨 관계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창의사고력 100제인데 앞에 스팀이 붙습니다 그거를 줄이면 융합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융합 자 샘플 강의가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아 이게 융합이구나 실상화와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영재원 대비를 하는 학생이면 요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사고력 팩토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합니다 보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그냥 교과만 하지 말고 사고력을 해야 또 수자쌤이 또 사고력을 또 재밌게 진행해 주니까 어 샘플 강의는 팩토는 아직 없지만 예 다른 어 사고력 수학 강의를 1031을 어 샘플로 보시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개 다 들으시고 아니면 처음이면 팩토를 어 좀 더 수학을 좀 한다 재밌는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백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팩토 레벨 3 네 3 레벨 그리고 어 1031 초급도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는 6개월 입니다 7월부터 12월 까지 자 그래서 여기는 목요일날 8시에 여기는 수요일날 7시에 어 매월 이렇게 시간표가 나올 거니까 어 시간을 어 잘 자 그리고 가끔 질문 하시는데 겹치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표에 어 그죠 겹치게 하지 않으니까 원하시는 상품을 어 강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겹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좀 이따가 어 레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 자 이게 사고력 수학 로드맵 인데 어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어 입문 그죠 입문 진행하고 초급 중급이 진행되고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게 어 레벨2 레벨3 어 자 3레벨 2레벨 이 팩토가 추가되죠 자 자 요 순서를 보니까 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 근데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 수사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는지 어 이거는 자 제가 대신 설명드리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팩토 2 과정이 끝나면 2레벨이 끝나면 어 입문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 자 입문이 어 1031 입문이 어 구성면에서 좀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팩토 2레벨을 하고 1031 입문을 하면 좀 더 수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자 3레벨 요 등호표시가 없는건 어 수준이 좀 높다는 얘기죠 자 3레벨은 초급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자 네 조금 더 수준이 높다는 거 그리고 1031 초급이 끝나면 이제 중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수학은 어 학년에 맞게 하는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자 2학년이지만 사고력을 많이 했으면 그죠 어 자기가 끝낸 순서대로 어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 그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자 중급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는 화요일날 9시에 그리고 자 하반기에는 예 5학년에서 중일 어 이제 정보영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정보영제 또는 소프트웨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예 자 요강 요식으로 자 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게 비버젤린지 자 여기는 수사쌤이 만든 이산수학2 그리고 어 자 정보영제 모의고사 요거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 그리고 어 비버젤린지가 교재가 좀 다양해서 어 혹시나 다른 거 구매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다 구매해서 한꺼번에 패키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신청하시면 교재를 다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시지 마시고 정보영제 관심 있으시면 요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재원 대비하는 3학년부터 6학년은 예 수사쌤이 자 영재원 대비 수학 5개월로 자 11월까지 준비할 수 있게 자 12월에 시험 보니까 11월까지 준비를 하고 12월은 파이널을 준비해야 겠죠 자 요렇게 11월까지 5개월로 준비합니다 교재도 가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에 어 수학과학이 같이 있는데 어 과학은 어 이제 제 강의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 수사쌤 강의만 실시간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수요일날 영재원 패키지는 수요일날 진행합니다 영재원은 자 3,4학년은 수요일날 8시 그리고 5,6학년은 수요일날 9시에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피노키오스 어 줌 수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진행하시던 팡세랑 103 프리는 이제 다 끝나서 예 자 이제는 다 끝난건 아니고 도영상 강의로 어쨌든 지금 팩토 시리즈를 7월부터 이제 동시에 키즈 팩토와 1레벨 2레벨 3레벨 동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예 자 창의사고력 수학 팩토 카페도 있는데 거기서도 동시에 모집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예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7월부터 시작하는 강의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키즈 팩토는 6,7세 예 더 내려가면 뭐 킨더 팩토 예 팩토줄레 이런게 있는데 자 키즈 팩토 그리고 1레벨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전체 시간표는 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 시간은 수요일날 4시에 진행합니다 키즈 팩토는 아이들이 바쁠 수 있지만 어 바쁜 학생은 동영상으로 자 1레벨은 어 수요일날 5시에 진행합니다 자 어 이거 뭐 굳이 집에서 어 해도 되는데 강의까지 들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어 분이 계신데 어 영재원 3,4학년이란 팩토랑 겹치지 않구요 영재원은 수요일이고 팩토는 목요일입니다 네 팩토는 목요일 자 그리고 어 키즈 팩토로 그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 어 자녀와 좀 해봤는데 음 중간중간 어려운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어 어떻게 설명하지 어 직접 어떤 강의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어 진행하시면 되구요 어 혹시나 어 이 팩토나 사고력교제를 진행하면서 아이와 싸워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죠 아 답답해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시면 어 강의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자 자 아이들 눈높이에 강의를 해주시는 분께 어 살짝 맡겨보시면 어떨까 예 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 6,7세 강의가 점점 예 문의가 많습니다 문의랑 예 어 이공개가 아닌 문과 어머님께서 자 자녀를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힘들다는 분들은 이 강의를 추천드리구요 그리고 어 이것도 어 레벨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팡세랑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31 프리 어 요 관계를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관계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팡세보다는 예 키즈팩터가 좀 더 어렵고 자 그리고 어 1레벨이 좀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어 1031 프리가 1레벨과 거의 유사한데 이것도 1031이 구성면에서 조금 더 어렵다 라는 거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6세 7세인데 어 저 7세인데 키즈를 해야 될지 그죠 1레벨을 할지 궁금하시면 예 팩토카페에 가면 진단검사 진단을 할 수 있는 예 팩토진단검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어 가볍게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샤인쌤 은 어 자 6,7세를 위한 예 맛있는 영재사연습 플레이 단계를 어 진행합니다 자 이제는 1,2,3호까지가 어 끝나고 이제 4호부터 어 9호까지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기저기 공구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제와 교구를 그죠 어 구매하셨으면 강의만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샘플강의는 어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교구를 못 샀다 어 이제 저희 안슬몰에서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상시로 어 이제 하고 강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어 캐릭터가 참 신기하죠 예 이 어 이런 머리를 진짜 하고 계신가 뿔도 달고 계신가 라는 문의를 간혹 하신 분 계신데 뿔은 어 이제 뿔은 떼셨고 네 이 머리는 어 가발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신기한 가발로 어 아주 실시간에 아주 텐션이 높게 강의를 잘 하시니까 예 6 7세는 일단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즐겁게 집중할 수 있게 잘 진행하시니까 예 뭐 교재랑 교구 없이 한번 강의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이제 시간에 매주 금요일 6시에 진행합니다 6시 하반기 패키지에 사은품이 도대체 4개가 뭐냐 4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4개가 뭐냐 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자 메모패드 그리고 팩토사이언스 우산 그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스피리콘 큐브가 있는데 스피리콘 큐브가 뭐냐면 예 온교육에서 이제 협찬 아니 협찬을 해 주셨는데 자 스피리콘 큐브는 아이들 수학 교구입니다 수학 교구 이렇게 틀어 가지고 이렇게 볼을 옮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고력이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예 공간진영력과 예 공을 옮겨 가면서 하는 예 큐브입니다 큐브 자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패키지 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어 잘 생각하셔서 4개 신청하시면 4개 하시면 돼요 네 스피리콘 큐브가 새로 나왔습니다 어 자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새로 나왔는데 이게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선택 4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카페 제일 중요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카페 공지는 정확한 공지는 내일 목요일 날 될 거고요 신청은 언제부터 받냐면 6월 15일부터 받을 예정이고요 정원은 저희가 40명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예 선착순 마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어 이번에는 카카오톡 채널로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어 계좌이체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되고 뭐 다양한 결제들 다 되도록 했으니까 어 궁금하신 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스무자을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자 어쨌든 오늘 오셨나 하하하하 자 그러면 하반기 패키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막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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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